예루살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성령이 강림한 후에 예배와 기도생활에 힘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증인되어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요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했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부응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였고 그들에 의한 전도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응과 이런 사역들은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왜 박해가 일어났을까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결국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는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유대 지역으로 또 다른 이방인의 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 중에 하나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7장까지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인 3장, 4장, 5장은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제자를 중심으로 한 활동과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뒷부분인 6장과 7장은 스테반을 중심으로 한 활동과 그에 대한 박해 그리고 스테반의 순교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얘기는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은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이적 중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깊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들이 이적들이 치유의 역사들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계승자들이다 라는 걸 증명해 주는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난다 일어나고 있다 계속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상황입니다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9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는 매일 성전에서 드려지는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 번제 드리는 시간에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렸고 나머지 백성들은 성전 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오전 3시 오후 오전 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낮 12시에 번제와 상관없이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세 번의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요 그 중에 가장 대중적이며 일반적인 기도는 오후 번제가 드려지는 제9시 오후 3시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마치 우리가 주일이 되면 주일 아침 교회로 나오는 것처럼 성전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여전히 유대교의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경건한 유대의 신앙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초대교에는 유대교로부터 분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마틴 루터가 종교객을 일으키기 전에 카도리구로부터 분리할 마음이 없었듯이 그들의 마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전하는 데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유대교 신앙과 결별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강림 후에 그리고 3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후에도 여전히 유대교의 경건의 관습을 따라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새 성전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오던 성전에 가려면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서 지은 시편이나 가면서 불렀던 시편들을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약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언약계가 있는 지성소 그리고 이 성전의 건물, 성전의 본체 그 옛날 광야에서의 장막 이 성전을 가리킬 때도 성전이라고 불렀고요 또 하나는 성전 단지 다시 말하면 성전 앞에 있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라든지 성전 뜰이라든지 여인의 뜰이라든지 이방인의 뜰이라든지 하는 성전의 모든 부지와 마당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했다고 하는 것은 성소나 지성소를 청결케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성전 부지, 이 뜰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돈을 바꾸는 모습이라든지 무슨 짐승을 사고 판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화시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베드로와 요한은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들이 보통 유대인들과 함께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성전 뜰에 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사도들은 교인들은 유대교의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구거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2절에 보면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였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아예 걷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나 친지들에 의해서 메어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고 거기서 구거를 한 겁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나면서 직역을 하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4장 22절에 의하면 이 사람이 4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추측건대 30년 이상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미문 혹은 어느 곳에 놓여져 구걸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는 겁니다 성전 미문 성전으로 올라오는 문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성전 단지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여러 개 있었는데 이 미문이 어느 문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사학자들의 견해는 이 미문이 동쪽에 있었던 문이었을 걸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면 가까운 곳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뜰은 여인들만 들어가서 기도하는 들어간다는 건 좀 헤매합니다마는 거기 서서 기도하는 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 문은 여자들도 남자들도 제일 많이 왕래하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와서 남자들은 남자 쪽으로 여자들은 여자 쪽으로 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문이 미문이었을 걸로 봅니다 또 그럴 만한 역사적인 지지도 있고요 결국 이 미문은 뭐냐면 구걸하기에 목이 제일 좋은 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문 중에서 미문이 제일 괜찮은 자리였다는 겁니다 거기 앉아서 이 사람은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는 구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는 것이 경건한 행위고 신앙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행위로 여겨지는 것 가운데 손꼽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라는 규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 것은 유대교에서 얼마나 구제를 중요하게 여겼냐면 이 토비트라는 곳에 보면 이 토비트는 뭐냐면 다른 말로는 토비트라고도 말하는데 이게 외경입니다 외경 외경은 뭐냐면 지난 주일날 제가 얘기했던 신약성경 혹은 구약성경을 정경화를 할 때 많은 교회 안에 있었던 문서들 가운데 이 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읽으면 신앙에는 도움이 될 거다 이게 외경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뿐더러 읽으면 안 된다 이거는 신앙적으로 헷갈리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위경입니다 그런데 이 토비트는 구약의 외경입니다 외경인데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로 된 구약 성경을 세월이 흐르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 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70인 역 속에 토비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납달리지파의 토빗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들 토비아의 연대기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일대기를 기록한 내용인데 이게 카도리크하고 정교회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하는 정교회는 아직도 이것을 구약의 제2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는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래전에 카도리크와 개신교가 함께 성서를 번역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서가 있습니다 아이들 전과만큼 두꺼운 거 있어요 거기 보면 외경 그래가지고 이 토비트가 들어 있습니다 지에서도 들어 있고 집에서도 들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카도리크에서는 여기에 의미를 좀 더 부여해요 우리는 취급을 안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토비트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의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너희 소유로 구제하라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소유가 많다면 많은 것에 비례해서 구제해라 소유가 적다면 그 적은 소유에 맞게 구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궁핍하게 되는 날에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게 될 것이다 구제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훌륭한 제사이다 굉장히 구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구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일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들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미문은 구걸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문에 늘 그렇게 하듯이 와 있었던 거린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적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새 그러니까 성전 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미문에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도는 사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최근에 불과 하루 이틀 전에 혹은 일주일 전에 수천 명의 사람을 한 번 설교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위대한 사역자들입니다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지난 날의 요한이 아닙니다 이제는 굉장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가 심은 뭐냐면 얼마 전에 오순절날 돌아왔던 삼천 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너를 구걸하고 있는 이 한 사람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그 사람의 중요성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멈추게 합니다 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숫자와 크기로 가치 그리고 열매의 성패를 가늠하는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라 교회들이 뭐 특별한 집회나 부흥회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전에 저한테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연락 올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온다니까요 놀래요 여러분 와요 와 그런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 부흥회 좀 인도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치사하게 그 교회의 교세입니다 큰 교회에서 연락이 오면요 기쁘게 오케이 하고요 작은 교회에서 연락 오면요 어쩔 수 없이 오케이 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하는 일은 귀하다고 생각하고 작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설교하거나 집회를 인도하는 것은 그것보다 덜 가치한 일로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 있고 큰 교회 목사는 훌륭한 목사고 성공한 목사고 작은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만 같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니다 그때 돌아왔던 3천 명을 위해서 네가 설교하고 섬긴거나 이 한 사람을 만나 그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나 같은 것이다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우리를 봐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 지금 거린이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그리고 한 푼 줍시오 하고 그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나를 주목해라 우리를 봐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미 보고 있는데요 사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베드로와 요한 넘어 다음 사람 구제할 만한 사람을 또 한쪽 눈으로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30년 이상 구걸해온 노련한 베테랑 거린입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돈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것 자기 앞에서 멈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자기에게 돈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손님을 받으면서 뒷손님을 체크하는 데 숙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달라고 하면서도 다음 사람과 아이컨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다른 거 말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우리를 봐라 지금 여기 주목해라 하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지금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뿐입니다 돈 얻는 거 적선 받는 거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받는 거 이게 이 사람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서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어? 주라는가 보다 어? 이거 큰 건인데 이 사람들 나한테 통 크게 한번 쏠려는가 보다 하며 기대하고 바라봤을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런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만 보라고 해서 이거 옳았구나 하고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거리는요 오랜 세월 동안 여기 살면서 자기 앞을 지나갔던 사람이 멈췄던 사람이 빈손으로 지나가면서 돈이 없다는 핑계 잔돈이 없다는 핑계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아 이 사람도 또 시작하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귀가 번쩍돼 있을 겁니다 준다니까요 이 사람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은 준다 소리예요 땡그랑 소리입니다 주겠다는데요 아니 그것도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주겠다고 괜찮은 기대감을 자기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을 치유할, 걷게 한 그 능력이 그 능력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믿는 것은 예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붙잡고 있는 건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롱 게네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 속의 이름은 그 사람의 신원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이름은 존재의 성격을 표현한다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은 그 사람의 이름 속에 존재하고 또 그 이름으로 그 능력을 이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들은 사고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 거린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것이다 즉 베드로는 구세주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를 나타낼 걸로 믿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라고 해서 그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줄 거다라는 기대는 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 봤을 때부터 오로지 구걸이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도 아멘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누가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두 개의 동사를 씁니다 하나는 잡았다 하나는 일으켰답니다 오른손을 잡았다 손을 내밀어 마주 잡은 것을 의미합니다 일으켰다 직역을 하면 일어나는 걸 도와줬답니다 여러분 누가가요 굉장히 섬세하고요 의학적으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다라는 이 단어도 헬라어 원어상으로 볼 때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의학적으로 그가 치료됐다 우리로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손을 잡았다 일으켰다 지금 이 거린에게 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손을 마주 잡았다 손을 잡았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린이 소를 먼저 내밀인 경우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나 좀 잡아주시오 하고 내민 경우인데 이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이니까 이 사람이 손을 잡은 겁니다 얼떨결에 잡았든 믿음으로 잡았든 이 가능성이 더 팩트일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거리는 베드로가 손을 내미는데 뿌리치거나 이게 무슨 수작이야 돈 주지 않으려면 곱게 가지 뭐 하는 짓거리야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나면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지나면 베드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적에 대해서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야마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낳게 했다 예수로 말미야마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낳게 했다 그러면 예수로 말미야마 난 믿음이 베드로 거냐 이 사람 거냐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사학자들의 의견은 이 거린의 믿음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분명한 건 이 사람이 오늘 저 사도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나를 걷게 해 줄 거야 사도들이여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내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에게 매달렸던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매달리지 않은 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기적은 치유는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보다 앞서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좀 약해도 믿음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하나님이 너 믿음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능력을 주고 너 이만하니까 이만한 기적을 일으키고 너는 이만하니까 이따만한 걸 주마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실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믿음 좋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매달렸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맞다는 거예요 기적은 지체 없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전혀 걷지 못했던 힘을 쓸 수 없었던 발과 발목의 힘을 얻어 걷게 됩니다 그의 발목에 힘이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는 더 큰 믿음이 들어갔을 겁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결과입니다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거린에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40년을 못 걸었는데 이게 걷게 되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거 뭐 펄뻑 뛰다 못해 뭔 짓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런 기적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어려서부터 배웠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은 좀 부족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고 찬송하는 겁니다 누가는 8절에서 오늘 이 사람의 행위를 7개의 동사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의 결과를 그는 말해줍니다 첫 번째가 뛰어입니다 뛰어는 우리의 뉘앙스는 달려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뛰어라고 번역한 이 번역은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어서는 모습을 뛰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셔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서서 이 동사는 지금까지 자기 발로 설 수 없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서게 됐다라는 걸 강조하는 동사입니다 세 번째는 걸으며 이 동사는 고침받은 이 사람이 누구의 도움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계속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걸 말하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발걸음을 뛰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을 향해서 성전 뜰이죠 왜? 지금까지는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그 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수십 년을 미문에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를 못 들어가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걷게 되니까 의도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 뜰로 갔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걷기도 하고 이거는 앞에 걸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또 나오냐면 이게 현재형 분사입니다 걸었고 걸을 수 있었고 계속 걸었다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능력이 평생 주어졌다라는 걸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뛰기도 하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뛰기도 하며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된 피할 수 없는 증거가 이거다 는 것을 반영하는 동사가 뛰기도 하며입니다 그리고 마중으로는 찬송하니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고 믿고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점잖게 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자제할 수가 없었어요 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고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용광을 돌리며 펄펄 뛰며 성전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람이요 은근히 유명인사 아닌 유명인사입니다 미문으로 성전 뜰로 올라갔던 사람은 이 사람이 매일 거기에서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전 뜰로 들어와서 펄펄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후에 이어진 이 사람에 관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 능력으로 이렇게 일을 고쳐줬다라는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거리니 한번 이제 이 사람이 오후 3시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날 아침으로 한번 우리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가족이나 누가 또 자기를 데려다가 미문에 데려다 주겠지 그러면서 구걸에 맞는 복장과 마음가짐을 했을 겁니다 그가 그날 아침 그들에게 들려서 혹은 안겨서 나올 때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오늘 경건한 사람들 많이 만나서 좋은 부자 사람들 많이 만나서 정말 오늘은 좀 많이 좀 얻을 수 있다면 적선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가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아침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 오늘 좋은 사람 많이 만나서 어제보다 매상 좀 많이 올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그를 치유합니다 걷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가 아침에 기도하고 기도했던 돈을 좀 더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건 문제의 해결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일로 인해서 다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바뀌니까요 그는 그날 아침 많은 돈이 생겼으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 내 구걸함에 많은 것들이 채워졌으면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근본적으로 그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고침 받은 것으로 다리를 힘을 얻은 것으로 끝났다면 그는 더 좋은 것 하나를 놓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체 세력인 산해들인 공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감금합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이때 이 사람이 사도들 곁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을 봐라 너희가 아는 사람 아니냐 40년 동안 우리가 봤던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 받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때 이 사람이 사도들 곁에 서서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즉 이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귀한 일꾼으로 바뀝니다 돈 조금 더 얻었으면 그 조금 더 얻는 것이 지금 다기에게 당면한 문제의 해결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걷게 하는 기적을 나타냈고 물질적인 해결보다 신체적인 해결을 주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결까지 허락하여 그는 지금까지 쓸모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지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걸 주셨습니까? 당장 눈앞에 모이는 문제의 해결이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이라고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시며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기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문제라고 느끼는 것을 해결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무병하며 건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물질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식의 문제나 이건 문제도 아니다 그런 거 가지고 왜 유치하게 기도하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그런 기도하고 주님은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며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런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우서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금 환란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환란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경한, 이 환란은 시간이 짧고 그리고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까? 우리 환란은 긴 것 같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왜 환란을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고 말하느냐? 그 다음 것과 비교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영광과 비교할 때 환란은 잠시이고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영광은 크고 영원하고 중한 것 영원한 것이고 정말 큰 것이고 중한 것,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즉 이 환란은 잠시 받는 환란도 힘들고 가벼운 환란도 싫지만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 크고 영원하고 소중한 이 영광을 이루게 하는 때로는 통로가 되고 과정이 되고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우리가 당하는 환란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가벼운 것이고 어차피 짧은 것이고 그것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의 소중한 것과 이 영원한 것을 알게 하고 얻게 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게 성숙입니다 이게 없다면, 이게 없다면 이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고 중요하고 값진 이 영광의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고 믿음이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믿음만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보게 하고 그 가치를 알게 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이 영광의 영원한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부터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 기쁨과 이 행복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 누리는 거거든요 이거에 집착하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내 것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기쁨과 행복과 힘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것들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것이 근본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 위에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이런 건 문제도 아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셔요 그러나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이 많아서 금덩이 하나를 줬다고 그럽시다 그럼 이 사람은요 그날 집에 갈 때 막 뿌듯하고 어깨가 넓어지고 집에 가서 큰 소리치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행복합니다 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대했고 그게 단준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또 다른 좋은 것이 있음을 보여서 고쳐줬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천국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그 힘이 얘들한테 질 때가 많잖아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서 교회 못 나오네 헌신 때려치네 이럴 때 많잖아요 아니면 그건 못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거의 빛을 퇴색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더 좋은 것을 제대로 느끼는 사람은 이 고통과 이 아픔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니까 말씀 뵙겠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믿음 없는 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살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자부심 가질 줄 알고 행복해할 줄 아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근본적인 거 정말로 귀한 거 정말로 소중한 거 내가 믿음 약해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어 현실적이 못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기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지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였기에 그걸 알고 그 힘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많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힘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얼마나 영원한 것이며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오늘의 눈물과 아픔과 현실들을 견뎌내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약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